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PHP를 이용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AWS SDK for PH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필요한데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은 이 PHP를 이용해서 AWS를 제어하는 방식이고 PHP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인프라, 또는 어떤 실습환경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자, PHP 실습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Apache PHP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준비를 맞춘 다음에 이 수업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AWS SDK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링크를 제가 제공해드려도 좋겠지만 이런 거는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자, AWS 키워드를 한번 추천해볼게요. SDK 그리고 PHP 이 정도로 검색하면 아마 거의 100% 이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냐면 여러분이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PHP 버전의 SDK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링크입니다. 어째 안 열리네요. 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Getting Started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즉 시작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토픽들인데 첫 번째 Requirement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선 PHP는 5.50 버전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떤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OpenSSL이라고 하는 PHP 확장 기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되지만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 추천 사항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SDK 여기 Installation이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이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스톨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면 Install Composer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Composer를 이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Composer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PHP로 여러분들이 어떤 웹 개발을 할 때 자기가 모든 걸 다 짜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건데 그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어딘가에 풀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웹 개발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 분야를 강타한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는 Package Manag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Package Manager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죠. 그래서 Composer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명령어 한 줄을 입력하면 이 Composer가 알아서 그 입력한 거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다 쓸 때도 역시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도구가 Composer죠. 그래서 이 Composer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지만 학습을 한 후에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AWS의 SDK는 PHP 버전에서는 Composer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Composer의 사용법을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대로 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Composer로 빠지지 마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Compos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omposer라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게요. 자, 저같은 경우는 바다다다의 HTML이라는 디렉토리에 이제 다큐멘트 루트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루트는 웹 서버가 어떤 파일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파일을 이 컴퓨터에서 찾아내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다큐멘트 루트죠. 자, 여기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명령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요. 예, 그런데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지금 퍼미션의 문제인데 자, 이 퍼미션과 관련된 부분은 좀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실습 환경 구축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꼼꼼하게 짚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도 chmod chowner ubuntu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를 ubuntu라는 사용자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ubuntu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제는 잘 설치가 될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컴퍼저를 인스톨하는게 successful이 됐다. 예, 성공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컴퍼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입력해서 컴퍼저를 이용해서 aws-sdk-for-php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컴퍼저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php로 실행해서 컴퍼저도 php거든요. 어, 하는데 aws-sdk-php라고 하는 aws에서 만든 sdk를 어,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컴퍼저가 동작하면서 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를 우리 대신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sdk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바로 컴퍼저에서 그 aws-sdk-for-php에서 사용하는 다른 의존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고요. 자,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벤더라는 디렉토리와 컴퍼저.rock.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컴퍼저.json이라는 파일을 제가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서는 aws-sdk-php라고 하는 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고 이 벤더라는 디렉토리 안에 aws-sdk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컴퍼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온 저 소프트웨어를 뭐랄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납니다. 자, 요걸 카피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vi 그리고 어 ec2.php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붙여넣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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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php에 의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읽어지고 요걸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컴퍼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벤더라는 디렉토리에 설치한 그 프로젝트를 읽어오는 코드를 지금 추가한 겁니다.